안녕하세요. 팔레옹고 문정기 판변TV의 박판대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옹고 형사 제보자의 거짓 진술가 보강된 것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1245 판결입니다. 살인 등에 관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유죄 취지 받았는데 상고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19년에 언론사에다가 자신이 조폭 주먹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원에게 1999년경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살인을 지시하고 그 조직원이 살해했다라고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서 자기가 이제 자기는 처벌 안 받을 걸 생각하고 제보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해당 조직원은 2014년 8월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이 조직원이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말려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보를 했는데 실은 말로 안 됐죠. 10년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관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술합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내가 한 제보 진술은 허위이고 상해만 공모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내가 살인을 지시를 받았고 이 조직원에게 살인을 사주했다. 그리고 그 조직원이 살인을 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는데 일단 기소가 되고 나니까 아니다. 상해만 혼내주라. 상해만 공모한 것이고 실제 죽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 현장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고 피해자의 자상이 보면 목부위라든지 복부, 가슴 이런 게 칼이 꽂혀있기 때문에 애초에 조직원이 살인의 의석으로 거기에 간 건 맞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조직원을 보내서 어떤 칼을 휘두르게 했는데 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애초에 살인할 의도로 갔었다는 거예요. 목부위라나 복부,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다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기로 보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살인의 고의로 보낸 것이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일부는 거짓말이었어요. 몇 가지 거짓말이 나타났는데 그 거짓말은 피고인의 거짓말이라고 할 경우에 그럼 나머지 진술에 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인정해야 되고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중요한 부분에 잘못된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진술, 그 진술은 무엇을 근거로 믿을 것이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나머지 진술, 거짓 진술을 빼고 일부 진술 중에 거짓 진술을 빼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나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보 진술, 최초의 어느 날 제보 진술 중에 보면 지시를 했다는 조폭 두목이 자기를 불러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조폭 두목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밖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잘 모르나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해당 조직원이 이 살인을 한 것 때문에 죄책가 때문에 자살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조직원의 유서에 보면 이 사건에 언급이 전혀 없고 금전적인 어려움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조직원, 그러니까 살해를 했다고 하는 조직원이 목부의 복부, 가슴 자상이 있었는데 이게 격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꼭 살인의 고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격투 과정에서 목이 찔릴 수도 있고 여기 찔릴 수도 있는 것이지 최초에 갈 때부터 살인의 고의로 고기를 찔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살해했다고 하는 그 조직원도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결국 피고인의 주요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나머지 부문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보강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다른 보강, 진술 말고는 다른 보강료가 없다라고 본 거죠. 물론 아까 말한 목부의 복부, 가슴 자상이 살인의 고의를 했다라는 중요한 증거라고 봐버리면 그게 보강료가 될 수가 있겠지만 대법원은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해도 바로 살인의 고의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여기서 큰 차이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에 주요한 부분이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보강료가 있어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제보자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주요한 부분, 즉 지시를 받았다는 시기라든지 해당 조직원의 사건이 행적, 자살경의 모두가 사실이 달랐어요. 따라서 최초의 제보 진술과 범벅실수는 나머지 제보 진술을 인정하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